다음은 여태기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재미있는데요? 1앨범은 행복한 것이지 요새 뭐 더 행복한것도 아니야 이제는 우리 꽃사랑이라는데 지금 들렀어요 저희 야생화 판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야생화하고 개구리도 이렇게 꾸며져 있죠? 개구리는 산개구리 아니라 도자기입니다. 아, 도자기개구리. 아, 그러면 저희 좀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지금 작약이에요. 작약? 어우, 너무 이뻐요. 세상에. 작약, 색깔이 아주 다양해요. 아, 그래요? 작약꽃은 독수로운 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복수로운. 아, 저희가 진짜 때 맞춰 자랐네요. 잘하죠? 네. 우리 꽃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꽃은 한 번 심어만 놓으면 아, 계속? 새끼를 달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건 뭐예요? 수레, 수레, 부파. 아, 얘도 부파예요? 네, 네. 수레, 수레, 부파. 어머, 너무 아름답다. 얘도 수레, 수레, 수레. 엄청 잘 돼요. 그래요? 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게, 굼. 굼. 아니, 얼른 생각해. 등개. 선생님, 이건 뭔지? 매발토. 아, 매발토. 이것도 예쁘다. 아, 그런 거는 등신 부파. 아, 너무 앙증맞다. 흐흐흐흐흐힉. 꽃잎이 깎아지면은 여기, 빨갛게 익어요. 딸기같이. 그 가운데가? 네, 가운데. 오, 가운데로. 이 있어. 이게 무슨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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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흰 거미줄처럼 있죠. 제가 거미줄을 봐야 해요. 독특하게 자랐죠. 여기 별로 매력 못 느꼈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 25년 정도 갖고 있고요. 취미생활로 이렇게 어린 남자도 만들고. 이거 도자기는 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가마가 있어요. 아 가마도 있으시고. 저는 어린 왕자를 만들고. 우리 남편은 개구리예요. 아 개구리도 너무 이쁜데요? 네. 꽃을 키우다 보니까 화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화분 사기는 또 너무 비싸니까. 직접 이제 구우신 거예요? 가마를 넣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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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예요. 어머 이거 다 개구리예요? 네네 개구리인데. 우리가 못 살면 인간도 못 산다. 어머나. 인간들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생존권 쟁취. 세계 개구리 생존권 투쟁 본부 한국 진사. 너무 재밌으시다. 처음에는 공부를 해. 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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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졸다가. 졸다가. 자는 거예요. 아 이건 자는 거예요? 예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책 이렇게 해서 자는 거구나. 자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한 천마리 정도 돼요. 아 세상에. 독일하고 월드컵 축구하는 거는 한 3천마리 정도 되고요. 2대0으로 저희가 이겼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겼을 때. 이기고 그날서부터 3개월에 만들었어요. 어머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우 세상에.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때는 세월호 그거를 또. 예예예. 그래서 국민의 눈물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어머나.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우 너무 멋있으세요 두 분 다. 여기 참 아름다운 커플이다. 커플? 얘는 그냥 거기만 하면 얘네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요렇게 해줘야 좋아해요.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요? 예예. 왜요? 요래서 그렇습니다. 아 잘 먹고 뒤 잘 보면 행복한 거지. 요새 뭐 또 더 행복한 거 따져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너무 감명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요.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구리를 왜 만드느냐. 어. 뭐 이유가 있어야 만드나요. 내가 좋아서 만들면 그게 바로 이유인 거고. 이렇게 오셔서 즐거워 해주시면은.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제가 만든 거 보고 좋아하는데 나쁜 사람이 누가 있지. 아까 그 세월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구리 생존권 본부. 한국지사. 이거 너무 울림도 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거 우리 사람의 초능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사람의 초능력. 우리 집사람 대단한 초능력이 있다. 코를 보이며 잠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는 일어나. 내가 보는 스포츠 테러비. 연결품 테러로 값으로. 아직 없으시죠? 이런 초능력. 저는 그런 초능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있으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와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이거 테레비에 출연하신 거. 다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제가 만들어봤어요. 세상에. 제일 먼저.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알고 찾으러 오시더라고. 오늘 너무 진짜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